오늘 좀 낮에 드렸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제가 늘 들으시는 말씀 그냥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맛을 좀 바꿔봐서 다시 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개만 낮에 한참 얘기했어요 몰라 괜찮아 자면 이 세 개만은 꼭 기억하셨다가 생활에 항상 활용하시라 사실 말이 자명으로 쉽지 14조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14조나 육바람이 자명하냐 이 말 안에 사실 다 들어있죠 몰라 해버리는 절대 부정이나 괜찮아 절대 긍정이나 자명함이나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의 의식에서 잘 이렇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몰라 해버리고 일체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에고에서 바로 현상계에서 바로 절대개로 참나로 도약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는 몰라가 아공이랑 통하는 측면이 크다 몰라 한마디에 아공의 진리가 들어있다 이걸 알고 몰라 하시면 좋겠다는 서로 잘 통하니까 다른 식으로도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좀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괜찮아 를 복공에다가 좀 복공의 공부에 좀 쉬운 표현이랄까요 괜찮아 하는 거를 절대 긍정이잖아요 우주 자체로 한번 다 껴안아 보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로다 하는 거를 괜찮아로 한번 받아보시면 어떡해 괜찮아 할 때 괜찮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야 몰라 일체를 모르겠어 시공을 모르겠어 내 이름도 모르겠어 나버리시고 나버리시면서 참나를 만나시는 방법이나 괜찮아 하고 일체를 껴안으면서 만나는 방식에 서로 통하죠 통하면서도 살짝 맛이 다른 게 절대 부정이고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의 요소가 복공의 또 핵심이죠 일체를 참나의 신비로 알라 이렇게 측면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자명이란 건 결국 육바라밀 14조인데 14조는 결국 육바라밀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구공에 또 가장 적합한 쉬운 수로는 저기 표현은 자명이죠 자명 이렇게 하시면 늘 하시는 몰라 괜찮아 자명 안에 아궁복궁 구공을 한번 다 넣어서도 굴려 보시라는 거죠 편하게 몰라 하는 것 안에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의 존재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기 여기까지 파악하시고 몰라를 하시고 사실은 이제 또 아궁 안에 이 세 개가 다 있지만 또 대표되는 특징들을 잡아서 한번 찢어보는 거예요 몰라 할 때 일체 내 이름 시공도 놔버리고 참나랑 만나고 참나 안에서 만족하기 연습을 하시고 또 만족에는 괜찮아가 이미 들어있지만 괜찮아 하면서 현상계를 가르지 않고 다 껴안아 보시는 일체가 참나의 신비로다 14조 중에 5번에 있죠 벚꽁의 진리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 일체에는요 우리의 우리 에고에 그냥 온갖 추잡스러운 생각들 감정들 행위들까지 포함합니다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생각 아니면 혼자 그냥 탐진치에 허덕이는 그런 마음들 부질없는 걸 탐냈다가 안 돼서 좌절하고 부질없는 희망 아니면 또 과한 좌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냥 팩트는 이건데 여기에다 괜히 과하게 욕심을 내봐요 그럼 부질없는 희망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또 번뇌를 일으켜요 왜 이게 안 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인생에서 그래서 실제로 일이 안 되면 엄청난 좌절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해 사시다가 경험해 보시면 그냥 팩트만 그대로 보면요 그냥 견딜만한 일들이 많은데 아주 힘든 일도 있죠 물론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견딜만한 것들도 우리는 마음에서 괜히 크게 확대해서 행복도 과장시키고 불행도 과장해서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때문에 괴롭죠 닥쳐본 별일 아닌 일을 그 전에 혼자 애타요 그런데 진짜 도인은 안 그려야 되잖아요 일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인이면 그러면 안 되죠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다니면 안 되죠 타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몰라 괜찮아로 타야 되잖아요 이게 몰라 괜찮아의 마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법이 목표가 성취될 때도 오버하지 않기 너무 과한 희망 걸지 않기 좌절될 때도 너무 그것에 걱정하지 말기 닥쳐보면요 견딜만해요 또 우슬라로 옵니다 아무리 어떤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요 또 우슬라로 오고 또 어떻게든 이겨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우리가 계속 시시 뭐 시도 때도 없이 시시각각 자기를 괴롭히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도요 저는 그래요 그게 탐진체의 마음이잖아요 몰라 할 때는 탐진체를 탁 놔버리는 맛이죠 그런데 괜찮아 할 때는 탐진체를 한번 다 껴안아 보세요 그것도 내 새끼다 하고 다 껴안아 보세요 내 탐진체야 하고 이렇게 욕심부리시라는 게 아니라 이놈도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껴안아 보시라 이놈도 참나의 작용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부질없는 될 일도 아닌데 혼자 기대하고 로또 한 장 사놓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이거 되면 인생 문제 풀린다 하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로또를 사게 했나 보다 인간 애고가 망상을 보태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제 그거 안 되면 죽는다가 돼요 그래서 해보면 로또가 여지없이 안 되죠 안 되면 하늘이 날 버렸구나 이게 부질없는 절망 팩트는 사실 별거 아닌데 지나가다 나도 로또 좀 사봤다는 사람이 지나가다 들으면 한 장 사놓고 지금 이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큰 인생의 큰 경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시는 분들 많죠 거기 어마어마한 희망을 걸지 않나요 대학 하나에 그랬다가 그게 막상 가보니 해보니 아니면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이게 일일 비한단 말이에요 탐진치의 아주 고등 침팬치들의 향연이죠 중생심의 향연이죠 우리도 근데 그 근데 저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없으면 중생이 아니다 그쵸? 그거 있어야죠 전 탐진치 없으면 중생으로 안 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좋은 거 아닌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공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좋은 거 아닌가 했죠 그런데 벚꽝까지 가시면 그거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참나 작용이지 탐진치가 마음에 안 들다고 여름만 덜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내 참나 작용이에요 본인이 관리를 못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것 뿐이에요 그 생각, 그 감정, 그 오감이 제가 아주 부처님 만나서 일으키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오감이랑 다른 오감일까요? 똑같아요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탐욕이에요 부처님 만나고 싶어 갔는데 내 앞에 키가 이런 사람 앉아있어 안 보여요 열 받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분노죠 탐진 치 그러면 어리석어집니다 괜히 시비 걸고 부처님 만나러 갔다가 근데 그게요 그 부처님 보시고 그거 뭐 화낼까요? 그 마음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중생이 그 마음 여기까지 그 중생 데려와 준 거예요 탐진치 없으면 중생이 아닙니다 우린 중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보살인 겁니다 깨달은 중생 중생은 중생인데 그냥 중생 그냥 고등 침팬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깨달은 고등 침팬지 참나가 여기서 빛나고 있는 고등 침팬지요 그럼 이게 그 아래쪽으로는 형의 하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또 위로는 형의 상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고등 침팬지요 그 이상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동서양 경전 다 뒤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화해서 바라보는 성인들도요 저는 그분들 경전 다 분석해 보고 그분들이 체험하라는 거 체험해 보면서 느껴봤습니다 다 중생들이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중생들이예요 그게 미화돼서 보인다는 게 본인 도가 낮아서 그렇게 보여요 도가 이렇게 낮으면요 여기 하느님으로 보여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원생 대학생은 하느님이예요 대학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대선 후보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 대선 후보하고 이제 나 어떻게 이제 거리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아무 일 없습니다 일부러 못 알아보는 척하나 부담스러운가 다 부지러운 소리 진짜 못 알아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는가 싶기도 하고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바세계는요 많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떨어져요 못 해본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내 인생이 그 대학을 못 가서 꼬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대학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요 영원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하니에요 내 인생 다 꼬인 건 그 대학 못 가서 해요 제가 가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대학 나오셔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도 겪어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카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극복 못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설득이 안 돼요 몰라 하세요 할 수도 없고 그놈의 몰라 작작해라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스카이 나와서 잘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할 말 없잖아요 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몰라 하라고 하니까 오셔서 진지하게요 그분은 진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셔서 몰라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당황해 그때 미혼이었거든요 당황했어요 그런가? 안 해봤으니 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해야죠 저도 혹시나 해서 긴장하면서 결혼해봤어요 해서 혹시 몰라 안 되나 되나 그건 느꼈어요 겁나 힘든 상황이 있구나 엄청 힘든 상황들은 있는 거구나 그분이 이 상황에서 얘기했나 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말을 못 해요 근데 안 했는데 제가 미혼인데 그 당시에 아닙니다 결혼해도 되는 겁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TV에 나오는 멘토들은 하더라고요 그냥 아니 뭐 결혼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막 결혼 좋으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저는 제 비위에 안 맞아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판단보류죠 제가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자명해지는 게 그게 거기서 낭패를 보더라도 자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명해진다는 게 지금 큰 병이 있어요 걱정만 돼요 두근두근 이거 암인가 암인가 병원 가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별일이 아니구나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있죠 팩트를 확인하게 되죠 자명해지게 되죠 제가 이빨을 몇 년 채 방치하다가 병원 가서요 의사가 놀랬어요 이거는 학계에 보고할까 합니다 해서 사진 찍고 지금도 의사선생님이 오래요 임플란트 하신 한 분이 이건 학계에 보고 해야 된다고 저가 가면 막 또 주변 선생님들 불렀다가 이거 내가 말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 내가 억지로 어떻게 했어 이런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얘기가 뼈가 다 삭아버려가지고 방치한 저는 몰라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몰라 어차피 돈이 없는데 가면 이빨 하자고 할 거 그럼 분명히 목돈이 드는데 난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생길 때까지 몰라 하자 그래서 참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딱 가서 의사 놀래고 다 했지만 딱 나올 때 한마디 생각해 이제 자명해졌다 아무튼 자명해졌잖아요 걱정만 하다가 자명해졌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자명해졌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고가 막 부질없는 걱정이에요 부질없는 희망 품어요 오늘 밤에도 아마 이제 엄청난 희망 또 품으실 거예요 뭔가 하나 내가 그것만 사면 내가 그것만 얻으면 이제 지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될 거야 안 되면 나는 완전 나락에 떨어질 거야 하루하루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게 자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최대 적은 나예요 제가 성격이 팔자다 이런 강의도 있지만 내가 제일 문제예요 거기서 올바른 자명한 선택했으면 될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귀신같이 이상한 판단을 했어요 그거 돌아보면 후회되죠 그거 과거에 대한 집착하지 마시라 미래에 대한 끝없는 걱정 만리장성 쌓는 그런 걱정들 하지 마시라 그게 희망이건 두려움이고 불안이건 하지 마시라 아주 안 할 수는 없다 그게 중생의 맛이니까 근데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전 항상 하시라는 걸 권해요 경험하라니까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한참 해보시다가 멈추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5분 안에 멈추면 좋겠지만 센 것들은 5분 안에 멈춰도 소용이 없으니 왜 5분 안에 멈춰요 그럼 1분 있다 또 나와요 5분 안에 멈춰요 1분 있다 또 나와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합쳐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안에 멈추시라 이걸 말씀드린 건요 바로 날려버려라 이런 얘기 제가 안 하는 건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 경험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 경험하려고 오셨어요 나쁜 거 좋은 거 다 해보는 거죠 단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그거를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승화시켜라 그러면 이게 지혜로 승화돼요 이런 일에 중생 마음이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하면 다른 중생들도 나랑 똑같이 돌아가겠네 대동소의 하겠네 하면서 다른 중생도 이해하면서 자기 인생의 길도 찾아보고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꼭 여러분 그런 스승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막 미분 적분 문제 가져갔더니 이건 이거지 왜 거기서 그게 그거야 야 이것도 계산이 안 되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자기는 그냥 이걸 보면 이게 보인대요 여러분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스승은 친구는 당연히 이건 이거래요 여러분 문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승한테 찾아가서 저 밤새 그 탐진치가 돌고 돌아요 안 멈춰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전 그래요 서로 할 말 있나요 그러니까 성인들 예수님 부처님 다 완벽한 존재시기를 바라는 것도 여러분 욕심입니다 왜 누군가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야 나도 좀 기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나처럼 헤매고 있다 그러면 또 실망이죠 여러분 욕심이에요 실제로는 그분 사람 아닙니까 엄청나게 헤매는데 길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대단하신 건데 우리랑 똑같은 조건으로 힘들었는데 거기서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진짜 보살도는요 보살도 맛을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승이 뭔지 맛을 모릅니다 진짜 대승은 여러분의 그 추잡스러운 남한테 내놓기 정말 부끄러운 그 마음까지도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껴안고 육바람 위로 굴려서 굴려서 진흙탕을 한번 연꽃으로 한번 꾸며보라 이겁니다 이게 보살도의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추잡스러운 마음이 그 자체를 덜어내고 없애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살려내야지 돼요 그걸 살려내는 자국이 다 살려내야 돼요 암세포로 변했다 살려내셔야 돼요 어떻게 돼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된 것들을 살려내야 돼요 육체는 힘들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돼 그 살려내는 방식입니다 몰라 하고 일체를 내려놓고 참나 안에서 쉬어보시고 괜찮아 하면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나에다 맡겨보시고 이게 벚꽁의 진리입니다 여기 아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 어떻게 살려내느냐 육바라밀로 살려내세요 육바라밀로 굴려보세요 그러면 육바라밀 투입되면요 여러분 진흙탕에서 연꽃이 핍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삶에서 이걸 그냥 바로 쓰셔야 돼요 일지 되면 쓴다더라 일지 되면 쓴다더라 일주 되면 뭐가 나온다더라 하는 거는 그거 아주 이거 제대로 잘하려면 한 일주 가야 됩니다 이 소리고 여러분은 그냥 닥치는 대로 쓰셔야 돼요 14조를 닥치는 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그냥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최악의 경험 속에서도 지혜를 끌어낼 수 있고 거기서 또 아주 소중한 체험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체험할 준비가 돼 있고 체험은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계속 닥쳐요 공부한 뒤에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안 됩니다 싸우면서 강해져야 돼요 강해진 뒤에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실전인데 지금 이미 싸우고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시간 공간 속에서 확장돼간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끊임없이 나와 이 나와 나를 둘러싼 이 비와 나 아닌 것들과 끊없이 지금 투쟁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투쟁하실 건지 상생의 방향으로 갈 건지 같이 서로 같이 망하는 방향으로 공멸의 방향으로 갈 건지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이거 탐진치 하나 티끌 하나 먼지 하나도 버리시면 안 돼요 껴안는 방법이 어떻게 껴안느냐 먼저 몰라를 통해 참나를 만나서 참나의 눈으로 이 생각감정 오감을 괜찮아 하고 너 또한 나의 작용이다 하고 따뜻한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 힘이 참나에서 나와요 에고는 못해요 에고로 하라 그러면 괜히 막 에고 컵 보면서 너도 나다 너도 나다 막 이러고 계실 거예요 되게 주변 사람들 걱정합니다 너도 나다 너도 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참나의 눈으로 보면 이 또한 내 오감 작용일 뿐이에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컵 티끌 하나 먼지 하나도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못난 마음도 자기가 안아줄 수가 있고 남의 못난 마음도 그 또한 또 나의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일단은 상대방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크게 보면 이 우주가 다 결국 그것 또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 내 참나의 작용이다 나 모르는 데서 누군가 괴로워하면 내 마음에 인식이 안 되지만 지금 내가 그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는 순간 그것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도 내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살려줘야 됩니다 돌려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모두가 이거 잘 아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인들이 중생심 버리고 성인 될 수가 없어요 중생심 버리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알아함 밖에 안 돼요 이 위대한 성자, 위대한 보살들은요 그거 다 껴안고 버틴 사람들이에요 힘들다는 거 다 껴안고 지혜와 자비가 부족한 사람은 계속 있는 것도 어디 잃어버리고 이쪽은 계속 안 하려고 해도 보이는 걸 어떡해요 중생을 다 내 문제로 껴안았더니 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깨어서 참나의 눈으로 봤더니 자꾸 지혜가 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럼 지혜를 쓰면 지혜를 펼치면 자비가 되죠 자비가 또 중생들한테 뻗어나가니까 그게 공덕이 돼서 자꾸 또 다시 와요 저한테 과보가 지혜라는 과보가 또 자꾸 열려요 또 중생들이 좋은 인연을 자꾸 맺어놨더니 자꾸 도와줘요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열매가 익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 열리지 마라 열리지 마라 해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하도 씨를 뿌려나가지고 하도 농사를 제대로 배양해놔가지고 익어가는 걸 어떡해요 이 정도가 보살입니다 이런 양반들은요 하도 공덕을 많이 쌓아놔서 어디 어디 가도 공부할 수 있게 돼 있고 다 도와주고 꼭 잘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도한 희망이나 과도한 절망에 안 빠지고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게 자꾸 그런 영적 정보도 주고 그런 체험도 주고 자꾸 합니다 여기 오신 것도 인연이죠 이런 얘기 좀 들으시는 것도 인연이죠 이런 얘기 어디서 잘 안 할 겁니다 세상에 세상살이의 달인들이 있어요 저보다 연륜도 많고 세상 경험이 많아서 지혜로운 답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랑 달라요 저는 참나로부터 지혜 끌어내는 달인이지 단순히 세상살이를 많이 한 달인은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많은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참나와 함께 세상살이를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참나랑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죠 거기서 뽑아낸 제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관찰해 보면서 왜 자신이냐 저는요 30대를 완전 백수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연구했어요 많은 시간을 지켜보고 오라는 데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 마음 안에서 참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찰했어요 한 10년 이상 꾸준히 연구해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거 나누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제가 또 모르는 또 재미있는 많은 어떤 공부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중생심으로 합니다 참나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심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중생심이 겪는 아주 내가 볼 때 너무 못마땅한 나의 모습들 내 마음씀이라 할지라도 참나의 눈으로 봐주면 그거 다 햇빛 받으면요 진흙탕도 아주 고실고실하게 잘 마릅니다 깨끗해집니다 정화돼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을요 내가 내 마음을 계속 구석구석 밝혀가면서 육바람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육바람이 돌아가면요 남들은 내 육바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죠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 야 육바람일대로 좀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바람일대로 살면 남들한테 뭐가 나가요? 육바람일 서비스가 나가요 나를 통해서 그럼 남들은 살만해집니다 아니 막 늘 괴롭히던 사람이 오늘 얻은 육바람일을 자꾸 해요 나한테 그럼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나를 자꾸 배려해요 나한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자명한 소리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완전 살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셔야 할 거는 온 인류가 육바람일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해도 살만해지거든요 배워가면서 살면 될 거니까 내가 앞서니 네가 앞서니도 없습니다 보살대는 다 이 사바색의 진탕에서 서로 구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런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는 법 배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옆에 가서 같이 그 기술 배워서 같이 연꽃 피우는 거 연습해서 니 연꽃이 크네 장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피우다 보면 지구가 꽃밭이 되고 끝나요 진흙탕이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꽃밭으로 변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자는 게 수많은 성인들이 지구에 파견돼서 이거 하자고 한 얘기인데 지금 다 그 신법이 끊겼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제가 돌아보면 교정만 남아있어요 종교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신종과 교정 신종은 다 하나예요 교정은 달라요 불경 공부하는 사람들 소크라테스 교는 뭐 공부해요? 철학책 공부 플라톤 공부하고 있고 유교는 사서상경 공부하고 있고 불경 공부하고 있고 도교는 또 노자 장자 공부하고 있고 신종이 둘일 것 같아요 마음으로 공부하는 파는 하나예요 마음으로 공부하는 파는 그래서 설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도교건 유교건 기독교건 성경만 파는 교정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심종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심종을 주로 하되 플러스 교정 공부도 같이 겸해서 해야 돼요 심종만 공부하신 분들은 영적 체험만 있지 설명을 못 합니다 교정만 공부하신 분들은 경전풀이만 잘하지 영적 체험이 없어요 이게 다 부족한 공부예요 두 개가 합쳐져야 끝나요 왜? 성인들은 그 마음으로 이런 가르침을 줬던 분들이에요 두 개 다 해야 성인돼요 하나만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학에 철학과가 있다 그럼 철학과 교수님들은요 서양 철학과 교수님이다 그러면 서양 철학 교정 쪽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심종을 모르세요 심종은 심종이 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처럼 곧장 자기 내면의 다이몬이라는 신성의 소리 자명찜찜의 소리 들을 수 있고 자기 내면에서 우주만물의 원리인 이데아를 깨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다 교정이에요 그것보다 책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다 교정이에요 불교 교정은 다 똑같아요 불교 교정들도요 경전에는 아주 박사님들입니다 경전은 다 검색하고 그냥 머리에 팔만대장형이 들어있어요 누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선종들이 심종 주로 닦는 파죠 선종들이 그런 교정 놀리는 게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럼 저 뜰앞의 잔나무는 뭐야? 뭐요? 경전을 아무리 검색해도 뜰앞의 잔나무가 안 나와요 뜰앞의 잔나무 나온 경전 다 검색해보고 뭐지? 선종들이 교정 입막을 하고 그런 화도 던지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삼배 세근이다 삼배 세근이다 할 말이 없어요 경전을 다 검색해도 삼배 세근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별전이다 교정에 따로 전하는 파다 하고 전하는 근데 선종은 또 문제가 뭐냐 체험만 자꾸 하다 보니까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종도 그러다 망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전하다가 망했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인지 서로 모를 때가 와요 설명을 못 하니까 같은 마음 같기도 하고 아닌 마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요 두 개 합쳐져야 끝나요 그러니까 저기 선과 기감에 보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오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거 둘 다 해야 된다 더 높은 양반들은 둘 다 한 양반들이에요 둘 다 하신 분들은 경지가 높고 공부 아주 초입이나 해서 큰소리 치우는 분들 둘 중에 하나만 주로 하신 나 사서상경 다 외웠다 그거 요즘 뭐 다 외울 필요도 없죠 외장하되 저장해서 다니면 됩니다 외우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서상경 검색어치면 아주 검색도 끝내주게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심종이 있어요 대학책 딱 첫머리에 써 있죠 지정정안 마음이 그치고 안정되고 고요해져가지고 안락해지게 경지까지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영감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심종 안 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자가 그걸 풀이를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교종들도 이해할 수 있게 풀이 해놨어요 그런데 신법은 거기에 그겁니다 지정정안이 그거 제대로 읽어내면 유교의 신법이 들어있어요 마음을 그치고 그치다 보면 안정이 오고 안정되다 보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다 안락해질 때가 온다 그때 리어 고민하면 득 답이 나온다 그건 경전 밖의 공부예요 경전 밖의 공부죠 마음을 이렇게 몰고 가면 거기서 하늘이 영감을 줘서 답이 나오게 한다 그거 이해 못 합니다 교종은 그거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종식으로 풀이 해버려요 교종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은 걸 보면 그칠 줄 알아야 되고 그치다 보면 그 일이 하는데 안정감이 오고 그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고요해지고 부질없는 소리들이에요 다 같은 말들이 나열돼요 그러다 보면 되게 편안해진다 그 일이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을 해야 되지 설명을 못 해요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하게 된다 그냥 이 한마디인데 왜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했지 이해를 못 합니다 교종은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일이 편안해지다 보면 고민도 잘 고민하면 더 명확한 답도 나오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시려고 경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종들 풀이를 들으면 위대한 것도 되게 일상적인 게 됩니다 소코라테스도 별거 없네 공자도 별 얘기 안 했네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심종들이 나오면요 심종들이 그 구절을 공부하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버려요 아 이거네 핵심을 써놓으셨네 여기다가 신법을 써놓으셨네 요거 바로 알아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신법 아는 사람이 딱 이거는 뭐 마음 심자 하나 써놓은 거네 요런 소리 하면 교종은 오 말 멋있는데 써먹어야지 논문에 써먹어야지 그냥 자꾸 그래서 글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요러시면 안 돼요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면 교종 체험에서 체험으로 가면 심정 근데 두 개 합쳐져야 돼요 자명하려면 그 체험에 그 개념 딱 만나면 끝납니다 요게 딱딱 맞춰주면 끝날 일을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모든 공부에는 교종과 심종이 있다 우리는 함께 닦는 파다 홍의각당은 철학학당이다 그럼 철학과 가지 왜 홍의각당 가서 철학을 공부해 철학과는 교종이에요 여기는 심종 위주로 교종까지 겸해서 닦는 데입니다 마음을 안 닦고는 경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성자들은 그 마음에서 양심에서 성령에서 그 참나의 마음에서 그 얘기를 설했는데 내가 그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 글을 이해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선종들한테 가서 경전 풀이해 보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선이다 교회 별전이다 그러면 부처님 당신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라면 이 글을 글자는 모르더라도 이 말을 들려주면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너무 기본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적으로 너무 지당한 말인데 거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수준의 말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참 세상에 교묘한 논리가 많아요 그 논리 따라가다 보면 교묘하게 어긋나요 그걸 제가 다시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이런 말씀도 한 번 드리고 그래서 교정심종 얘기도 기억해 주시고 인생에 어떤 일 어떤 경험을 하시더라도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녹여내실 수 있는 큰 마음 되시기 바래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저도 잠깐 사이에도 별 수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올라와요 올라와요 선을 넘는 생각들이 올라와요 제 마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고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생각의 자유가 있죠 선을 넘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성인들도 다 넘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넘나들어야 선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넘나들다가 중을 잡으려고 넘나들 결과를 낳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가요 생각이 넘어간 김에 넘어가요 성인들은 넘어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자명한 길이라는 게 보여서 자명을 합니다 이게 다른 것 뿐이에요 성인들 우리랑 되게 다른 생각 다른 감정 구조를 갖고 있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건데 참나가 늘 환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몰라 괜찮아 자명이 돌아가고 굴러가면서 중도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우린 중도로 가야 돼요 탐진치 버리는 건 중도가 아닙니다 탐진치를 껴안고 녹여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탐진치로 인생의 놀라운 경험들 해가면서 아니 제가 준호 안고 너무 행복한 그거 탐진치로 경험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준호 안고 있어도 덤덤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도인들은 아니 그 가족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도인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건 도인 아니다 도인은 도인인데 덜 도인이다 그런 입장 그렇지 않나요? 우주를 너무 편협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는 가족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도인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예전에 드릴 말씀드린 여동생한테 여자랑 남자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동생한테 한마디 했더니 오빠가 뭘 알겠는가? 여성의 어떤 그 마음들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야 입을 옷 많잖아 뭘 알겠는가? 그런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자가 좋아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딱 한마디 주세요 뭘 알겠습니까? 중생에 대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마경을 제가 강의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 주도 유마경인데 유마경을 읽으실 때 그런 마음을 읽으시면 유마경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유마경은요 철저히 인간들의 그 탐진치를 긍정하는 철학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거 살려 쓸 수 있냐 이거 그걸 버리고 돈 없다는 그 탐진치를 연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지 탐진치 탓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다 그 승화시키려면 탐진치를 적대시하면서 승화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따뜻한 눈으로 보면서 녹여내면요 그게 탐진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인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인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욕망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깨워서 잘 굴려서 제 얘기 듣고 또 탐욕 올라올 때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욕망이 올라오는 거 해봤자 어차피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육바람 일대로만 굴리시다 보면 그런 욕망들이 내 공부에 다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게 써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그 지난 과거 알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승명통이 터지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건 분명하니까 지금 이 순간 육바람 일에 좋은 재료로 써버리세요 그냥 육바람 일만 투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절대 보살도 못 되고 도인도 못 되고 중생구제도 못 합니다 자기 욕망도 못 건지는 분이 남을 어떻게 건져 주겠다는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롭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도인은 예전에 좀 도둠 닦았다고 이런 친구들 봤어요 스카이 캐슬 보면 아마 경악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스카이 가야 돼 명문대 가려는 욕심을 버려 이게 다예요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막 가슴 막 지금 막 자녀 때문에 죽겠는데 108배도 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지금 경지인데 3000배도 할 수 있는 경지인데 대체 왜 그런 걸 욕심을 내세요?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무엇을 알겠냐 하는 마음이 들겠죠 중생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 이 마음 어찌 알겠 그 미묘한 마음까지도 다 참나 안에는요 이데아들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양한 다르마 로고스들이 표현되고 있는 그 조합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그 인연 따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육바라밀만 투입되면 거기서 놀라운 연꽃이 피우고 놀라운 양심 작품이 만들어지고 끝나는데 그걸 껴안고 죽겠다는 중생이나 그거 그냥 버려 하는 소승도인이나 답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 중도가 있어요 그 중도가 보살돔 이것도 안 버리고 녹여내면서 그렇다고 끌려가지도 않고 육바라밀로 어떻게든 법제를 해가지고 독을 약으로 돌려서 내놓는 그 기술 그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사바세계를 법제하는 기술입니다 몰라 때리고 괜찮아 때리고 자명 때려서 아공 복공 구공 이 진리 다른 진리 없습니다 우주에 제가 확인한 거는 다른 건 없더라고요 저거 얼마나 잘 쓰느냐 얼마나 정밀하게 이해하고 정밀하게 실전에 적용하느냐 거기 학당에 오셔서 그런 거 연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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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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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